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윤으로 이끌어줄 부동산 멘토 북성주입니다. 여러분들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신 분도 계시죠? 최근에 고지서를 받는 분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많이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세금폭탄을 맞게 된 이유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세금폭탄을 맞은 이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1월 21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를 한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종합부동산 대상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줄여야 되는 거고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부세 개편안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게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이대로 통과되지 않고 소비되버리면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세 부담이 굉장히 커질 거다. 대상자가 더 많아질 거다. 이런 우려에 따른 보도자료라고 지금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주택분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역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거의 100명 중에 8명꼴로 종부세를 부담을 하게 됐고 이게 과거에는 종부세 하면 부동산 부자들, 부자 세금으로 인식했는데 점점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이게 부자 세금이 아니라 이제 중산층 세금으로 거의 자리매금을 하고 가고 있는 과도기다. 이렇게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특별공제가 만약에 무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약 10만 명 정도가 구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특별공제가 무산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약 한 900억 정도 약 10만 명에 해당되는 900억 정도의 세 부담이 증가됐던 이야기와 함께 과거에는 대부분 서울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종부세의 과세가 됐는데 이번에는 모든 지역으로 종부세의 과세가 확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확대된 이유 소위 말하는 종부세 세금 폭탄을 맞은 이유 이거를 현황부터 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것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분 종부세 현황을 보면요.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 그래서 1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주택 보유자의 약 8%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증가폭이 어느 정도 증가했냐면 2017년, 2017년이니까 문재인 정부에 시작됐을 때 그때쯤 비교해보면 그때 비해서 약 4배 정도 수준으로 현재 지금 중간 규모다. 그래서 과거에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 고액 자산가가 되는 세금이었는데 지금 현재 종부세의 성격이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으로 현재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종부세를 도입한 도입 취지와 달리 지금 중산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문제는 중산층에는 세금이 부담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이게 임차인한테 전가되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특히 하락장애도 심하게 임차인한테 이렇게 전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월세든 전세를 더 올림으로 인해서 종부세에 대한 부담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소유자가 선택하는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계속 몰리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 행위 중에 하나인데 그거로 인해서 서민, 중산층의 중요한 주거비 상승이 계속 우려스럽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법안에 대한 부분은 3억 정도의 특별공제를 더해서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자. 그래서 만약에 특별공제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한다면 약 10만 명에 해당되는 900억 정도 이 정도의 부담이 덜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 부담이 더 가중됐다고 해서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이 현재 11억인데 이거를 특별공제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약 3억 정도 플러스가 된 14억 상향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무산되면서 세 부담이 더 가중됐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종부세 고지 인원 종부세 고지 인원이 증가한 이후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올해 초 결정된 2022년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요. 2021년 대비해서 17.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종부세 과세의 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 기본공제는요. 2006년 이후에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공시가격이 2021년 대비 17.2%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문재인 정부 때 폈었고 거기에 맞춰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즉 공동주택이 상승하는과 동시에 공시가격도 자연스럽게 그걸 인상이 되면서 실적인 인상의 효과에 따라서 종부세 고지를 받은 인원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자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2006년 이후에 기본공제 금액이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2022년까지 보면 그 사이에 엄청난 시세 상승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세법은 일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과세 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 금액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공시가격만 시세와 비슷하게 현실화에 가깝게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스톱에 있고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자는 그만큼 증가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반면에 봐보세요. 인원은 증가했는데 종부세 고지세액은 감소했습니다. 종부세 고지세액은 감소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감소한 것은 공정시장 가액비율 인하를 했고 게다가 일시적 2주택특례 등 세 부담 경감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러한 조치 공정시장 가액비율의 조치 인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종부세가 훨씬 더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줄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거를 현재 지금 안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했음으로 인해서 종부세 고지세액이 감소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액은 과거에 비해서는 계속 세액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세액은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인하를 하면서 이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특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진행하면서 2021년대에 비해서 약 9조 원대로 원래 증가할 예정인데 이거를 한 절반 정도 약 4조 원대 수준으로 이렇게 완화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자화자찬 같은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만 보시면 고지세액이 감소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현재 지금 우리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이렇게 낮춰서 이만큼 너희들의 세액 부담을 줄어들었다. 줄게 했다. 이것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생색내기 위해서 생색내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현재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주택분 종부세 과표 개인의 과표 구간을 한번 보시면요.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의 대부분은 과세 표준 12억 이하 구간 이하 구간의 납세자가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율로 보면 12억 이하 구간 납세자가 전체 고지 인원의 97.7%나 해당돼요. 그리고 고지세액의 71.9%를 차지해요.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 있는 이 구간에서 납세하는 사람들이 어떤 고액 자산관이 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12억 이상 이 비중이 높다고 한다면 정부세의 취지가 맞는데 이제는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어떤 부자에 대한 세금이 아닌 중산층의 세금으로 계속해서 전락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현재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현재 종부세 흐름의 방향이 이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종부세를 도입했던 취지하고는 조금 방향성 결이 달라지고 있죠. 좀 퇴색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결론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보도자료를 발표한 가장 큰 이유는 이건데 지금 2022년 정부세 시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어요. 정부가. 그런데 아직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이날 했고 일시적 이 주택 특례 등을 통해서 세 부담을 경감시켰는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개편이 되지 않고서는 내년에 훨씬 더 종부세가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현재 지금 추진 중인 이런 내용들이 빠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국회 압력을 좀 행사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6억 너무 좋다. 9억으로 일단 인상시키자. 그리고 1세대 2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11억에서 12억까지만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을 한 중산층에 분명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떤 공시가격도 현실화 방안을 되지 않다 하더라도 꾸준히 인상을 해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어떤 가격과 어떤 계획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금액을 인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를 하고 또 세율을 인하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반 주택자하고 다주택자를 구분해서 다주택자의 중과 세율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단일화해서 세율을 0.5에서 2.7% 그래서 과거의 정부세를 다시 환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율 부담 상한 조정도 역시 일반과 그리고 다주택자를 구분시키지 말고 같이 150%로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현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과세 인원이 대략 55만 명 정도 55만 명 정도가 내년에는 더 증가를 할 수 있을 수 있고 또 세금 세금적인 부분도 대략 한 3조 3천억 정도가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정부가 현재 지금 이번에 발표를 한 보도 자료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정부가 말하는 정부세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또 내 집 마련을 해서 1주택자이거나 아니면 다주택자분들한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좀 하나씩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먼저 정부가 정부세 개편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 하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쨌든 정부세는 정부세는 보유세잖아요. 그렇죠? 보유세인데 보유세 부담이 증가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역시 아! 정부세 부담으로 인해서 내가 보유를 계속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매도를 하려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증가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중에 매물은 증가를 하겠죠. 특히 또 내년 6월 1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매물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 거래량이 거의 바닥을 끼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가 거의 지금 실종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매물만 증가가 하게 되어버리면 정부가 원하지 않는 부동산 경착륙의 어떤 수순을 따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쨌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가격이 일정 부분 하락을 시키고 자연스럽게 연착륙을 하기를 원하긴 하는데 지금 정부의 의도와 달리 계속 경착륙에 대한 경고금이 주고 있으니까 최대한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좀 더 풀어보고 또 풀 수 있는 건 빠른 속도로 풀어보자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번에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규제지역을 해제를 했고 그리고 12월 달에 거론이 되고 있는 다시 주택인대 사업자 부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개편안을 또 이야기하겠다라고 한 것도 같은 취지고요. 그리고 정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도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했다. 이제는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켜주지 않다 한다면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경착륙을 막는 시기를 실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세 개편안에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동산의 부동산 경착륙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나머지는 그 공을 국회에 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좀 더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요. 사실 정부세의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실제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어쨌든 내가 보유를 함으로써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종부세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문제는 반대로 정점을 찍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었을 때 하락했었을 때 새 부담은 커지는데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해?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세 부담을 하는 금액대를 보니까 12억 이하가 97%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금 부담 크게 정부세 세 부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세 부담에 대한 그게 세 부담 느껴지면 부자가 아니죠. 부동산 하락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이거 견제내. 일단 세금 내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부담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해. 그때 나서 팔아가지고 메꾸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거기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부자처럼 여유 있지 않는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에 대한 스트레스와 함께 세금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한 이중글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봐보세요. 중산층의 이중고는 나만 죽을 수 없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반드시 그게 임차인한테 증가가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가장 많은 게 전세가를 다시 올린다든지 아니면 월세를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증가가 되면서 중산층뿐만 아니라 서민의 주거비가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과거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세의 개편안은 저는 부동산 경착륙이 나타나기 전에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착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 부랴부랴 정부세의 개편안을 통과한다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비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세의 개편안이 저도 개인적으로 반드시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비단 다 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중산층을 유지를 하냐 하지 못하냐 의 기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여한 부동산을 내몰리면서 발생될 수 있는 가계의 충격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취득세는 현재 지금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지만 정부세 개편안이 논의가 됐고 정부가 발표를 했고 이미 기공이 또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정부세 개편안이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럴 겁니다. 집값은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세에 대한 세액 부담을 증가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대출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출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팔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있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저는 하락장에서 매도를 했었을 때가 가장 많이 안타까운 것 같은 게 하락하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하락 초입이 지나가서 이미 1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이런 세금 부담 때문에 매도를 한다. 이게 정말 맞는 순서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봐보세요. 정부의 의지는 정부세를 정부세 개편을 통해서 정부세 세액 부담을 점점 인하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세를 비롯해서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규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현재 해제가 될 수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시장 진입에 대한 부분도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책상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액 부담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경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지점이잖아요. 물론 개편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내년세 부담감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올해처럼 그 충격이 크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년과 달리 올해는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가력이 하락이 되면 문제는 가력 하락에 비해 공식 가격이 하락속도가 크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상승할 때 굉장히 빨리 올라오는데 하락할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천천히 따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식 가격이 상승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작년에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아니죠. 내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작년과 올해 비교하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세액 부담이 저는 더 크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어요. 부담은 되긴 되는데 세액 부담의 폭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현재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개편안이 통과가 된다 했을 경우 세액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정책의 방향이 세액 부담을 계속 줄이려고 하는 방향인데 내가 지금의 세액 부담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면 지금에서 팔아야겠죠. 그런데 내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미 지금 한 테포가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리고 어차피 방향이 세액 부담을 계속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언가에 대한 부분을 꼭 매도를 하려고 많은 극급매로 이렇게 매도를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버티는 것이 저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버티는 거 맞고 내가 이게 가중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에 대한 부담가가 된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 내가 한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극급매로 끝매라도 끝매라고 라고라도 먼저 매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